수창문에 병원과 터진 것 같습니다.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? 이제 조선은 공포에 잡아먹히고 말 것이다. 악명은 대체 무엇인 것이며 그것을 없앨 방법이 있기는 한 것입니까? 네가 들어간 후에 죽지를 않는 것인가? 나는 불이 아리다. 이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제 목숨을 걸고서라도 감당하겠습니다. 다시는 살아나지 못할 것이다. 저것도 목표가 따로 있어. 이 나라를 노리는 건? 저것들이 여기를 빠져나가는. 더 이상 조선은 없다. 목숨을 내어주고 조선을 지킨다.